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즈입니다. 오늘은 비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비누 베이스인데 이 위에 거는 EM이 들어간 비누 베이스고요. 이 아래에 거는 팜 오일하고 코코넛 오일이 첨가된 비누 베이스입니다. 그리고 피부 보습에 좋은 글리세린이 둘 다 첨가된 비누 베이스입니다. 그리고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콜라겐 에센스를 준비했습니다. 첨가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호호바 오일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비누 베이스를 중탕을 시켜서 여기다 붓는 고무 틀입니다.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먼저 비누 베이스를 중탕을 시켜 보겠습니다. 지금 비누 베이스를 중탕을 시키고 있습니다. 이런 냄비나 후라이판에 물을 약간 붓고요. 냄비 속에다가 중탕을 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너무 센 불에 이 비누 베이스를 가열을 하면은 이 비누 베이스가 탑니다. 그러니까 너무 센 불을 하지 말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중탕을 해야 됩니다. 비누 베이스가 다 녹았습니다. 그러면은 가스 불을 꺼 주시고요. 아까 전에 제가 준비한 재료를 첨가를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콜라겐 에센스를 넣어 볼게요. 그리고 이 첨가를 하실 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 비누 베이스하고 이 첨가물하고 잘 섞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적당히 넣는 게 요령입니다. 얼굴 피부에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은 섞이지 않습니다. 적당히 넣어주세요. 콜라겐 에센스를 3번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호호바 오일을 넣어 보겠습니다. 적당히만 넣을게요.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넣겠습니다. 코코넛 오일 그리고 이 첨가물을 저어주세요. 완전히 섞일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. 중탕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중탕 된 걸 고무 틀에 부어 보겠습니다. 중탕 된 걸 고무 틀에 부어 보겠습니다. 저는 이런 일반 종잉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모셀 꽂지를 뾰족하게 해서 하면 하기가 좋더라고요. 부어 보겠습니다. 중탕 된 걸 고무 틀에 붓고 있습니다. rudimentary 지정섭입니다. 기억하시면 됩니다. 각자 여러분에게스움을 아시ф 이렇게 하면 푸시한 표정입니다. 이렇게 하면 더 오면 안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자 Voller. 아멘 고무 틀에 중탕을 퍼 봤습니다. 이제 이 비누가 굳으려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따 다 굳고 완성되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비누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완성됐습니다. 반짝반짝 빛나죠? 예쁘죠? 여러가지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작은 하트 모양도 이렇게 있고요. 예쁘죠? 이렇게 만들어진 비누를 일반 랩에 이렇게 하나씩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중에 파는 비누들은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얼마 못 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만든 비누는 딱딱하고 물러지지 않습니다. 그래도 수명이 오래가요. 여러분들도 시원하시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비누를 만들어 봤습니다. 구독,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